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정말 오랜 동안의 어떤 장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산사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지난번에 풀을 깎았는데도 풀도 너무 많이 자랐고요. 앞으로도 깎아야 할 일도 걱정이고요. 또 물이 많이 휩쓸려 내려가서 패인 것도 많아서 다시 손을 봐야 할 것도 적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 보면 이게 뭐 어떤 유내나 삶의 흐름이 아닌가 인연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렇게 또 다시 곡식의 결실을 위한 무더위와 함께 한 해 여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가 좀 멈추려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는 해가 뜨겁게 비추겠지 하는 어떤 믿음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기는 한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의심이다 라고 하면 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의 명료한 이해와 정신의 진보를 가로막는 다섯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의심을 한다라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또한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불교를 보면은요. 다른 종교에서 이해되는 것 같은 어떤 죄의 개념이 없어요. 다만 우리 불교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바로 무지와 사견이라고 했어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를 하고요.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하는 자체는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 또 올바른 견해가 아닌 사견에서 비롯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의심이나 어떤 머뭇거림이나 혼란이 있으면 어떤 발전도 할 수가 없고 또한 어떤 명확한 통찰이나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의심이 사라질 수도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된 뇌를 위해서는 우리는 의심을 제거해야 되고 또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의심해야 된다. 또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또한 어찌 보면 어때요? 나는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 자신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음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자신 스스로 어떤 고민하는 의문점이 풀린다거나 또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그 학생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망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의혹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풀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적인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또한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해와 통찰 없이 무조건 갈구한다거나 또 믿으라라고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신적 테러리즘이지 어떤 지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엉뚱하니 다르게 무조건 갈구하라거나 믿으라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의심을 제거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요. 그 문제점의 원인을 통찰을 해서 파악을 해서 원인을 제거를 해서 문제점을 없앴지요.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 누가 해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바램나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도요. 혹여 훗날 의욕을 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 물어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려워서 쟤들은 묻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묵묵부답을 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혹여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대신 질문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라 라고 또 하셨어요. 엄청난 배려를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혹여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부처님은 그런 배려를 위해서 의문을 풀으라고 했던 것이예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절하고 연부를 하고 기원을 하고 무조건 해결되기를 빌고 갈구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 라고 하면 그것은 어려움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공부를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빈다거나 염원을 하는 것은 바로 수학 문제를 가져다 놓고 무조건적으로 풀어지기를 갈구한다거나 풀리기를 믿는다는 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벌자님들 혹여 왔던 걱정이나 근심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찰로 밝은 내일 열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66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로 이경을 결혼 전에 혼인하기로 3번 읽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 그래서 유팔보살이 여덟 대총지를 얻은 그 보살이 파레타를 얻었는데도 남들과 달리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경을 읽고 외우고 뜻을 알아서 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온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과감하게 없애는 데 최선의 방책을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밀경인 아거니니거니 아바라만네 만다라라고 하는 어떤 만다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그 주문으로 인해서 그걸 방해하는 어려움을 만들어준 원인에 바로 머리가 일곱쪽으로 쪼개지는 고통이 아리나무가지와 같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여덟 보살님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바로 2시 무변신보살 즉종차기 전백불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의 무변신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 운하명이 천지파량경 세존이시여 어찌하여서 이경을 천지파량경이라 하옵니까 유원세존 위재청중해설기의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시여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영득하고 속달신본 일불지견 영단의회라. 그 뜻을 깨달아서 영득하고 속달신본 빨리 마음의 근본을 통달을 하고 일불지견 바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견제에 들어가서 영란의회 의심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끊어져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불원 선제 선제 선남자 부처님께서 선제 선남자 선제 선제 선남자 선제 선제 선남자는 좋다 좋다 선남자야 착한 제자야 착한 남자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원래 선제다라고 하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여등재청 오금위어 분별해설 천지파량지경이다. 너희들은 재청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천지파량의 뜻을 분별하여 말하리라. 천지파량의 뜻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자 양야, 지자 음야, 팔자 분별야, 양자 명해야 천은 양이고, 한중 양이요. 지는 음이고 땅은 음이죠. 팔은 분별이고, 팔은 구분을 하는 분별이죠. 양은 분명히 안다 하는 것이니 명해대승 무의질이 요능, 분별, 팔식, 인연, 공모, 소득이다. 이것은 대승의 하염없는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 대승과 소승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때요? 승자는 탈승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소승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적게 대움내는 이야기예요. 대승은 많이 대움내는 이야기예요. 밀피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승용차 타고 택시하는 분들은 조금 태우니까 소승일 수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버스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몰거나 큰 배를 운영하는 분들은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소승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승이니까 안 좋다. 재킷 태우니까 안 좋다. 대승이니까 많이 태우니까 좋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터득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매진하는 그런 불자나 스님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깨달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포교를 하나하고 전법을 해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폭적으로 본인도 깨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소승이고요. 대승은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교를 보행한다면 나뭇아미탑을 한 번만 해도 소원을 성취한다. 108배만 해도 소원이 성취된다. 진심으로 절에 한 번만 가도 소원이 성취된다. 해서 결국은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나 이런 걸 떠나서 가서 추권하는데 만원 시주하고 절만 한 번 하면 복이 온다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절 한 번 하고 진심으로 나뭇아미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우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대승이다라고 해요. 냉장히 보면 어때요? 소승을 하는 뜻은요. 올바른 대승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올바른 포교를 하기 위해서 소승을 하는 거예요. 또한 대승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포교를 하시거나 전법을 하는 건 좋은데 모르고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교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서 포교도 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서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칫 병을 전하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올바른 대승을 위해서는요. 올바른 소승이 필요하고요. 소승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대승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승은 대승을 위해서 있고 대승은 소승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 우리는 소승을 2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승은 4판이다 표현하는데요. 2판 4판 합이 6판이 돼야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 이야기예요. 아무리 불법을 많이 공부했어도 전법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또 전법은 많이 하는데 올바른 불교를 전하지 않고 병을 전하다 보니까 한간에 바로 절이 아니라 미신집 같은 무조건 불상한테 빌면 복이 온다 하는 어떤 무속 아니면 미신 이런 사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지장보사리다. 내가 지장보사리다. 지장보사리다. 전생의 업장을 다 기도로 해서 소멸해준다. 하는 이런 절들은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더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치면 그런 건 없어요. 업장이 소멸이 되나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의 업장이 소멸이 되나요? 더 좋은 일로 해서 그 잘못을 어때요?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을 받들어야죠. 한 골을 축구를 하는데 먹었어요? 한 골을 먹었으면 지장기도를 하면 먹은 한 골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두 골을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축구를 할 때. 그럼 뭐예요? 한 가지 잘못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선업의 어떤 원인을 만들면 그 업장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선행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전생의 업장, 과거의 업장 소멸한다. 지장기도 한다. 그건 올바른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딱 바르게 좀 터득을 했으면 싶고요. 명해 대승 무이지리, 요능 분별, 팔식이년, 공무소두. 이것은 바로 대승의 하염음 위치를 분명히 알아서 팔식이년이 공하에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니라. 팔식이년이 공해서, 팔식이년이 공해서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니라.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래아식, 함장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요몸 뜻의 의식을 우리는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 이런 것이 바로 함장식에 저장이 되겠는가, 저장이 안 되겠는가에서 분별을 해서 관리가 되는 걸 우리가 제7식, 만화식이라고 그러고요. 분별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저장이 돼서 형성되는 걸 우린 제8식, 아래아식, 함장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여 꿈을 꿨다고 해서 스님, 제 어젯밤 꿈이 이랬는데 꿈이 어때? 이러시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은 자는데 정신에 살아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의 인식을 시켜서 아래아식, 함장식, 만화식을 거쳐서 팔식에 함장식에 저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내가 제대를 못하고 효도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사도 또 제대로 못 지내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 생기죠? 그럴 때 꿈을 꾸면 어머님의 모습이 아주 초췌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백중절을 통해서나 예를 들어서 천도제 이런 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때요? 할돌이를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기지 않아요? 아 이제 우리 어머니도 배부르실 거야. 옷도 태워드렸으니까 괜찮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면 어때요? 어머니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제8식 아래아식 함장식에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이 8식이년도 결국 공하여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운팔식 위경 양명 위위 경위상투 이성공고교 명파랑경 이라고 했어요. 운팔식 위경 양명 위위 경위상투 이성공고교 명파랑경이다. 또한 팔식이라는 것은 날이 되고 양명이라는 것은 시가 되고 날과 시가 서로 어울려서 경전을 이룬 까닭으로 바로 팔량경이라고 하느니라. 팔찌 시팔식 육군 시육식 함장식 아래아식 시명팔식이다. 팔찌 시팔식 팔은 바로 시팔식 팔식이니 육군 안이비설시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우리 의식이 불명이 됐어 의식이 이상해 이러지 않아요? 마음의 어떤 식의 작용을 의식이라고 그러고요. 눈의 작용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눈기코요 몸 뜻의 작용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여섯 끈이 된 형성된 여섯식과 육식과 함장식 아래아식을 팔식이란다. 바로 칠식은 이것을 함장 창고에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분별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기억을 꼭 남기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남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이 되어서 기억에 남아지는 저장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팔식이 돼요. 그 단계를 우리는 만화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서 보면 난 왜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지 없어지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젊은 애기들은 맑고 깨끗해서 기억력도 좋고요. 어려서의 어떤 기억도 잘 하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함장식이 맑고 깨끗했을 때는 저장도 잘 되는데요. 함장식이 오래 어떤 쓰다가 보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건을 볼 때 바로 육식과 만화식과 아래아식 함장식 팔식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명료분별 팔식 근원 공무소요. 팔식의 근원을 분명하게 분별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콩한 것이니 그러므로 알기를 사실 마음속에 저장이 된다. 아무리 해도 냉략히 살펴보면 마음은 콩한 거 아니어요? 그러지 않아요? 허공에 지금 구름이 많이 끼어서 비가 온다고 하지만 어때요? 본래 허공은 콩한 것 아니어요? 구름이라는 건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비도 어떠한 인연 따라 떨어지는 것이지요. 비가 내려서 골짜기를 흐르고요. 내를 흐르고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어때요? 바다의 수링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도 이런 어떤 여건을 볼 때 허공 자체도 사실은 콩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콩한 것이예요. 그래서 알기를 즉지양안 시광명천 광명천중지켠 1월 광명세존이다. 그래서 두 눈은 광명천이니 두 눈은 광명 아주 빛이 밝은 그런 광명천이니 광명천은 바로 1월 광명세존을 나타내고 해와 달 이러죠? 해와 달 1월 광명 관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놓고 하나는 해다 하나는 달에다 해서 1월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자에도 날일자를 쓰면 오른쪽 눈을 닫힐 염려가 있고 달월자를 쓰면 왼쪽 눈을 닫힐 염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또한 있어요. 1월 광명이 바로 눈이예요. 또 양이 시성문천 성문천중 즉현 무량성여래다. 바로 두 귀는 성문천이니 듣는 천이라는 얘기예요. 성문천은 무량성여래를 나타내고 본래는 다 1월 광명 눈은 1월 광명세존이예요. 귀는 무량성여래예요. 양비 시부량천 불양천중 즉현 향정여래. 코는 바로 뭐예요? 불양천인 냄새를 맡는 곳이죠. 불양천은 향정여래를 나타내고 구설 시범미천 범미천중 즉현 법희여래고 입의 혀는 범미천이 맛을 아는 곳이니 맛을 아는 곳은 바로 법희여래를 나타내고 신 신호산하천 노사나천중 즉현성치 노사나 경성불 노사나 광명불야 몸은 바로 뭐예요? 노사나천이니 보신 아니예요? 노사나천은 노사나불 노사나 경상불 노사나 광명불을 나타내고 의시무분별천 무분별천중 즉현 부동렬의 대광명불 뜻은 바로 무분별천이니 무분별천은 부동렬의 대광명불을 나타내고 심시범미천 범미천중 즉현 공황여래다 그랬어요 바로 마음은 법계천이니 법계천은 바로 공황여래를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이비설신이도 냉정히 보면 공황상태로 알게 되면 이게 다 여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은 일월광명세존이고 귀는 바로 무량성여래고 코는 향정여래고 혀는 법희여래고 몸은 노사나여래고 노사나 광명불이고 부처님을 뜻하고 뜻은 바로 대광명불을 나타내고 또 심시범미천 마음은 공황여래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함장식천 연출 안아함경 대반열반경 함장식천에는 안아함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한다 함장식 마음 팔식 함장식에는 바로 안아함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한다 그랬는데 바로 안아함경은요 여러분들 성문사과 중에 하나인데 나함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불환 불내 쉽게 해서 욕계에서 죽어서 색개 무색개 나고는 번뇌가 없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것이 안아함경이고요 대반열반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쿠시나와라 쌍수구로 아래에서 2월 15일 하루낮 밤에 열반을 하면서 하신 법문이 바로 대반열반경이에요 그런데 이 함장식천이라는 것은 팔식 아래아식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것은 바로 번뇌가 없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안아함과 대반열반 바로 모든 열반을 연출한다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아식천 연출 제 지도론경 육아론경 아래아식천에서는 80 아래아식천에서는 대 지도론경과 육아론경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대 지도론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용수보살이 저술했죠 백권 구마라지 또 번역을 한 건데 마바냐바라밀경을 상세히 풀이한 것이에요 대 지도론경에 보면 반야심경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을 얘기하는데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지혜를 완전히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야심경에 보면 이무수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바로 보리를 얻으려면 보리의 깨달음을 잃게 된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아래아식천이 공이 되니까 이 용수보살이 저술을 했는데 제 지도론은요 이 구마라지비 번역을 했는데 바로 반야심경을 해산해놓은 거예요 이 지도론경 육아론경을 또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육아론경도 백권대 미륵보살이 저술을 했어요 바로 무찰보살이 엮었고 위가의 관행을 닦은 육아의 관행을 닦는 수행인의 어떤 소위 소행 소섭 이런 경계인 17가지를 설한 것이 육아론경인데요 바로 공사상 마음 함장식 아래아식천이 이런 안함경 대반 열반경을 연출하고요 또 대 지도론과 육아론경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기는 엄청 쉬워도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남의 죄업이 깊고 무거운 것은 말하기 쉬운데요 또 자신의 죄업이 깊고 무거움에 대해 생각이 미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남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되살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짜 불자답게 올바른 진리를 배우면 무조건적으로 기원하고 빌고 매달리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미신적인 그런 불교보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터득해서 자신의 올바른 삶과 자신의 지혜롱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든 그런 지혜로운 삶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 세계에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회라는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제가 요즘에 청주 복명사거리 복명사거리 중간에서 포교원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본문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요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 또 5.7시에 본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직접 저와 대화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